됐어요? 다 선글라스 끼세요 왜 나 안 껴줘? 너는 조각이라서 사람이 아니잖아 잠깐만 나 껴왔다 나 껴왔다 안 껴진 애들 앞에 나와서 끼고 와 끼고 와 빨리 다 같이 끼고 와 화면에서 나가면 안 돼 화면에서 나가면 신현이 형하고 영수 제한이 있나 보다 그런가 봐 아니 이거 우리 그거 할래? 다 끼기 한 번 해볼래? 오케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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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뺏겼어요 나 얼굴 가려봐 아니 안 뺏겨 얼굴 가려봐 아니 이 사람 가봐 아니 잠시마 다 끼기 해보자 빨리 갔다와봐 껴봐 껴봐 아니 이게 명수 제한이 같애 아니 명수 제한이 어딨어 이런게 있네? 됐다 나 이거 뺏어봤어 내꺼 뺏어봤어 뺏어봤어 아 그러네 아 명수 제한이 아 왜 내꺼 가져가 아이 뺏겼어 배택이 형 제가 선물해줄게요 어? 자 나 웃어 에이 키도아 나 가져가 아 형 기다려 신현이 형한테 줬어 아 형 선물해줬어 아 나 하고 있구나 나는 갖고싶은데 에이 나 팝콘까지 내가 팝콘 좀 먹어야지 뭘 Haz 유토콘 나도 줘X4 뭐 가져가 바꾸는 중 야 신화아 ㅎㅎ 어 왜 댓글이 안 보여? 어디갔어? 근데 퍼포먼스 어디갔어? 원샷 이제 어떻게 끄는 건데? 제가 꺼드릴게요 앉자 계세요 아니 끄지 마라 끄지 마라 끄지 마라 나도 끄지 마라 나도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거 눌러야 좀 네 그거 눌러야 된다니까요 아 귀여워 아 안돼 안돼 제가 끌게 제가 끌게